아버지 새끈, 아니 왜 이렇게 힘으로 해결하는 곳이들어. 그럼 어디 가냐 지금? 밖으로 나가는 자 지뢰에도 밟으면 어떨 요구래? 에휴, 만에 하나라도 외부인은 저렇게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지, 발갑대는 순가 죽음이라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놈이야.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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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줄 알아. 밖, 밖아주라. 외양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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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사일 거군요. 해야 될까요? 부산 Verantwortung 이거 왜 타고, 타고야. 아빠. 레양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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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맛이 있잖아. 그, 랩. 이 찌게, 쌈뽕만 딱 알았습니다. 똥, 똥, 똥 재료를 살짝 버크스끼리면 딱, 그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예축에 이렇게, 예능이 뭐야? 회식중이라고 식중이 아니고 식가중입니다 시식식에 물어올 중 상부지같이 해주세요 회식중 예? 도망치는 순간 죽는다 여기서 밥이라는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